안 돼 무슨 일이시죠? 뭐, 우리 뭔가 토크를 할수있는 토크스러운 분위기의 캠프파이어 를 한번만들어 봅시다 어 일단 캠프파이어면 역시 어두워야지 얍 하아아아아아 자! 오케이 캠프파이어입니다 우와 이야 정말 화려한 캠프파이어면 장작 넣어줘야지 장작 장작 이상한 것들은 이물질 들어가는데요 흐엉 이거 좀 캠프파이어 같은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해서 그 왜 야영장 같은 데 가면은 큰 캠프파이어 있잖아요 야영장 저기 캠프파이어 예예예예 예예 여기 고기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그리고 또 좀 뭐랄까 음.. 저쪽 배경은 괜찮은데 저쪽 배경이 좀 퍼져나고 저쪽 배경을 좀 채워놓어보죠 저쪽 배경은 괜찮다고요? Hoff 저긴 제일 아름답네 자 나무를 쭉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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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쭉... 됐어... 예... 우리 주변 배경도 이렇게 잘 꾸며졌음 오늘 재난컨텐츠인가요? 아니요! 우리 토킹월드입니다 여기가 몇가지 별도 넣어주면 좋을것 같애 이런 별들도 조금씩 넣어주면 예쁘겠죠? 아주 자 저희 위에는 별똥별이 정말로 떨어지고 있고요 또 뭘 추가하면 좋을라나? 아 여기 드래곤도 몇 마리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들도? 검은색 정장 입고 이렇게 왔네 아 검은색 정장 입고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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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거의 외계인 우주인 침략 아니야? 오케이 용도 한 마리 이렇게 넣어주고 캠프파이어는 당연히 용이 한 마리 있어주지 주변을 조금 더 나무로 메꿔보죠 역시 빠질 수 없는 잔디 그죠 이야 진짜 이쁘다 마지막 진짜 딱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텐트 오케이 우리들의 텐트 아하 완성했다 자 이제부터 우리들의 토킹할 토킹 월드입니다 우리 여기서 토킹할거에요 우리들의 토킹 월드로 오세요 추운 날씨 아주 따뜻하게 우리들의 몸을 데울 수 있는 캠프파이어와 우리들의 말동무가 데워줄 엔더맨 친구들이 아주 나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